내가 좀 자제에서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사람 없어? 아... 높은데 싫어. 아... 없어? 다들 시선을 회피하고 말수가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 그냥 윤기랑 여기 앉아서 다들 노는데 두런 두런 떠들면서 그냥 뭐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네, 게임하면서. 하지만 지금 눈은 못 마주치겠네요. 하지만 지금 눈은 못 마주치겠네요. 지금 가장 무서운 시선이에요, 윤기 형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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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뭘 걸어야 된대요. 자, 뭘 걸 걸어요? 저희가 지면 이긴팀 저희가 마사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땡기는데? 넌 뭐야? 해설입니다, 해설이에요. 아, 난 왜 일관성 있게 해, 찌개구? 오, 수강도 잘했는데요, 수강도? 형 거는 팔아도 될 것 같은데? 뭐 팔아줄래? 형 5,000원에 살게. 아, 오십시오. 대신 내 것도 사가. 500만 원. 비스러워. 6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내가 우리 선생님한테 이성에게 굉장히 호감으로 보이는 그런 기가 막힌 발성법을 배워왔구나. 우와! 고마워! 나도 처음 봐요, 이거. 뭐죠? 우와. 우와. 가득.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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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가는 듯! 저게 바로 그 대성?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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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진다는 듯인데요?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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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휴 빨리 하면 안 되네. 윙기야! 윙기야! 어디에서! 윙기야! 모니터 앞에서! 모니터 앞에서! 그것 봐봐. 이거 내 핸드폰이야. 액자가 뭐야. 이거 내 핸드폰이잖아! 윙기야, 윙기야! 윙기야, 윙기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윙기야, 빨리! 2만원 이따 gaan kop! 윙기야, 찍어야 돼. 윙기야, 이것만 하면 돼! 태양이 없어! 윙기야, 빨리! 윙기야, 빨리! 윙기야, 빨리! 안해! 안해! 자, 빨리! 나도 안해! 슈가 슈가 빨리 해줘 아 진짜 치사하게 나 왔다 나 왔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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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해줄게 있어 나 정림하고 갈게 슈가 아이씨 안 해 슈가 버려 오케이 안 해 안 해 됐어 너 나 이미 삐졌어 저 먼저 할게요 왜냐면 진 형이 들었거든요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기대된다 뭘 줄까 자 슈가 형의 선물입니다 진 우리 앨범에 관련된 것만 아니게 해주세요 아 이거는 진짜 내가 내가 준비했지만 이건 진짜 좋아할 수 밖에 없어요 오 슈가 한 선물 커 이게 진짜 형 좋아할 거예요 이게 왜 준비했냐면 진 형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모아라 아니 근데 형이 누군지 까먹었잖아요 아 그때는 알았어 그때는 아는데 지금 뭐예요 아 그때는 알았어 일단은 일단은 되게 컴이 큽니다 제형 아크리스텐드 아니야 아니야 뭐야 뭐야 크지 뭐야 달력이야? 민주가 민주가 좋지 한.. 안 하면 됐지 타라아 아 웃기겠다 아 진짜 아니야? 민주가 좋지를 주여 컴퓨터 옆에 놔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구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뭐 거예요 형 야 나 옛날 윤기 아크리스텐드 그 윤기 그 그 연말 무대 때 못 나왔을 때 내 가방에 들고 다녔다고 그래 그래서 컴퓨터 옆에 놔둔대 야 게임할 때 슈가 형 얼굴 보면서 게임하는 거네 아 그.. 어때요 선물 받았는데 이런 거 거기 같이 낚시 가니까 봐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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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씻고 있어요 지금 차와 먹지 못하자 아니요 근데 이거 어차피 김치 들어가요 아.. 기업 소리다 윤기야 기업이야 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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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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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옵니다 진짜 안 왔다 바로 옵니다 옵니다 오오오오 THIS 진우지는 사시는 오지 않아도 모두가 아름답고 정가운 얘기 아! 아닌가 보다 정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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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맞아 아하 지금 둘이 너무 웃겨 야 윤기야 너 진짜 못하더라 야 근데 너무 웃긴 게 형이 못 해놓고 우리 보호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웃겨 안녕 벌써 웃겨 와 진짜 못한다 안녕 이거 안 형 인정해줘야지 아 이게 내 편 저 형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하노 아 진짜 아 여쭤만 줘요 형 그래 아 여쭤만 줘요 형 그래 중간에 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지 뭐 거의 한 공기를 주는데 아 좋는데 자 좀 봐 윤기랑 나눠 먹어 윤기야 협력하자 저 눈 감고 여기 키우고 서 있을 거 같아요 오케이 나도 네 옆에 서 있을게 걱정하지 마 난 네 옆에 서 있을게 걱정하지 마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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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게임에서 진 팀에게는 벌칙이 아 벌칙 정말 벌칙 그러면 형 지금 벌칙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진 팀에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어 서술하라고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도 미치겠네 아 아 나 좀 줘요 빨리 아 아 아 아 후 후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와? 아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엔딩 멘트 엔딩 멘트 자 엔딩 멘트 해주시죠 달려라 방탄은 계속됩니다 달려라 빠자 에노 몇 게임은가요? 아나운서 게임 아나운서 게임 뭐죠? 어려운 발음의 문장을 10초 안에 틀리지 않고 말해야 됩니다 등장공자 공장 이런 거구만 네 레디! 자! 로! 드레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깐 콩깍지면 어떻고 안 깐 콩깍지면 어떻냐 깐 콩깍지나 안 깐 콩깍지나 콩깍지는 다 콩깍지인데 어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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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때 이야기해야지 끝나고 이야기해 근데 이미 10.44초야 근데 이미 10.44초야 오 아 되겠네 희한 물태로처럼 눈물 앞에 자 갑시다 저도세요 취미 잠깐만요 안 보이는데 나 안 보이는데 나 안 보이잖아 안 보인다 이거 내 편에 안 보는 거야 왜 이렇게 제발 나 진영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야 아니 저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뭐야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해 주자고 그래 야 우리 앞으로 칭찬만 하자 제가 머리카락이 진영만 하자 얼마나 기다렸을 거야 머리카락이 진영만 하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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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은요 진영은요 일단 베이스적으로는 좀 더 어리게 살기 하하하하 지원보다 더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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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공개된 그런 부분은 정말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준비됐어졌죠 정신이 울고 아 지금까지 바타니우스의 에커진이었습니다 네? 네 아 이 형 빵빵 같더니 어떻게 됐나봐요? 아니야? 아니야? 네